허허허허 사울 수가 없대? 아, 국물이 진짜 아, 진짜 끝내준다 아, 국물 끝내주네 지금 저녁밥 먹는 느낌인데 굉장히 점심밖에 안 됐어요 정말 한국에 가셔서 한번 다시 먹고 싶은 맛이에요 이거 약간 시원할 것 같아 아, 남편사는 다시 1차, 이제 1, 2차, 2차, 5차, 4차, 5차lerin 한국의 시작 와 진짜 빨리 벌어야 되는데 됐죠? 자 갑시다 이게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인데 쉽지 않네 자 시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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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식당가 쪽에 가보자 시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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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다는 아닌가? 이쪽으로 지금 한창 더 올 때라 한창 더 올 때라 없어 외국인들이 아 일하고 싶어 야 이렇게 막연하다 또 그렇지 네 없어요 왜 고객님 너무 없어 사람이 아 이거 돈 어떻게 벌어 진짜 어떻게 할까? 우리 다른 다른 일 해요 어? 이건 아닌 거 같아 우리 시클로 자체가 불안이야 나시들 자체가 지금 쉬고 있어 아니 아무도 안 타 아 어떡하지? 이거 진짜 어떻게 더 막연하네 이거 이거 사람이 없으니까 아 진짜 힘들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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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어디서 가요? 아 돈 벌어야 돼요 간다고? 어? excuse me 아 다리 풀려 excuse me excuse me 아 아 아 아 USA USA 와우 와우 열심히 다 시윤이 어 시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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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킹 재밌어 모터바이크보다 사람 바이크 네 트래디셔널 베트남 하이 USA USA 야 유세이 스테이 텍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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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텍사스 텍사스 핫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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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클로 Applications 어디 가 bodily 어디 가 어차피 스스 나 뼈 너네네 예아아아아아아 예아!!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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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통 아 이거 배웠는데 까먹었네